짐 로저스는 전세계를 누비는 거리의 투자가로서 워렌 버핏, 필리피셔와 더불어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힙니다. 해지펀드 투자로 유명한 스타 투자가 조지소로스와 만나 퀀텀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펀드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S&P500 지수의 약 100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4200%라는 경의적인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수백억 대의 자산을 축적한 뒤 펀드매니저에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짐 로저스는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우선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톱다운 분석법을 투자해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향후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그룹별 주식 목록에 끼칠 영향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주식 종목의 예상가가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날 때에만 해당 종목을 매수합니다. 그 괴리에 돈을 벌 기회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짐 로저스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주식을 매수하고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달려들 때 재빨리 주식을 매도하려면 바로 인간의 심리를 철저히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요. 짐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공 투자의 노하우는 강세 종목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약세 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종목을 고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내 자신의 머리를 써라.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남의 말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사하고 생각해서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짐 로저스가 말하는 투자시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개별 사안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흐름과 분야 전반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 둘째,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돈의 흐름과 역사에 대한 인식. 셋째, 인간의 욕망, 공포 등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 독자적 사고를 해내는 자기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크게 성공했지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짐 로저스는 1970년에 국매도에 잘못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재산을 몽땅 날리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도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산을 겪었다면 안심하기 바란다. 이는 당신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크게 상승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실패의 경험도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가장 큰 특징은 무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 로저스의 12가지 글로벌 투자 원칙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짐 로저스의 투자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거장들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펫, 피터 린치는 기업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는 종합적인 분석, 즉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톱다운 분석 방식의 투자를 중시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모든 나라를 투자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나라의 투자 전망이 좋은지를 파악한 후 실제 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투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필터링을 거쳤습니다. 즉,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상황을 본 다음에 다시 또 미시적인 상황을 봐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1단계는 거시적 안경 필터링입니다. 1. 미래를 선도할 기술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e-모빌리티,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2. 앞으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상품은 무엇인가? 팔라듐, 식품으로서 조류나 곤충, 의약품으로서 대마초 등. 3.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 중국, 통일의 한국 등. 4. 기준 통화와 더 이상 연동하지 않는 통화는 무엇인가? 근본이제와 무관해진 달러. 5.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어디인가? 서울, 베이징, 칭다오, 홍콩 등. 이것처럼 처음에는 어떤 국가, 어떤 부동산,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상품군에 투자할지 거시적으로 유망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미시적 안경 필터링. 만약 e-모빌리티, 즉 전기자동차가 미래의 기술이라는 확신을 얻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또다시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1.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예를 들어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 기아, BYD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2. 배터리 제조업체, 삼성 SDI, LG화학, 파나소닉 등. 3. 리툰 관련 분야의 원료 제조업체, FMC, 엘버마 등. 4. 배터리 공급 시설을 생산하는 장비 제조업체, 독일 하이테크 장비 제조업체, 만츠, 하우만 등. 5. 혁신적인 생산기지,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신규 생산기지가 있는 베를린의 그린 하이테 기지 등. 6.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연구소, 수십억 유로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민스터의 배터리 연구소 등. 이렇게 거시적으로 어떤 분야를 선정했다면 세부적으로 어느 분야에 또 어느 기업이 유망할지를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가 바로 톱다운 분석 방식의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트렌드를 중심으로 점차 투자 대상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의 두 번째 투자 방식은 대세에 역행하는 투자법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부분의 투자 거장들이 투자법입니다. 존 템플턴경, 워렌 버펫, 피터 린치 모두 다 이 투자법을 적용하셨습니다. 짐 로저스는 내 투자 실적이 가장 높았을 때는 내가 무리에서 벗어나 외로이 활동했을 때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저스는 강세장일 때 주식을 매도하고 약세장일 때 주식을 매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확신할 때 항상 의심하라. 경험칙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나타날 때는 주식을 매도하고 패닉장일 때는 매수해야 한다. 또한 짐 로저스는 역발상 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즉 위기에 닥친 기업들이 주식은 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에 잘만 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종종 미쳤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터무니없는 투자인 것처럼 보일수록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투자법은 투자 대가들은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닥쳤지만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로저스는 공매도 투자도 즐겨하였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아마추어를 위한 투자법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저스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투자할 때 공매도로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짐 로저스는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로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넷째는 로저스는 상품시장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상품시장과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0년 동안 주식과 상품은 정기적으로 평균 18년 간격을 두고 시장의 우위를 교대로 차지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상품 투자를 해야 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일 때 적절한 자금을 상품시장에 투입한다면 우리는 매우 훌륭하게 리스크 분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투자자는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품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었잖아요. 하지만 원유를 포함한 상품시장의 지수가 폭등해서 상품 ETF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해치해서 손실폭을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로저스의 말대로 상품시장의 투자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는 전세계에 투자하라입니다. 전세계에 투자하는 사람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호황인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템플턴 경이 대표적으로 글로벌 투자를 하신 분이시죠. 하지만 어떤 분은 미국의 1등 기업은 전세계에 다 뻗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전세계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간략히 짐 로저스의 투자 철학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짐 로저스의 12가지 글로벌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1. 언제나 넓은 스펙트럼의 투자 가능성을 활용하라. 주식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품과 부동산 등 다른 시장도 살펴보자. 2. 악재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주식 시장의 거품이 터지고 주가가 장기 하향세를 보일 때는 공매도를 고민해보자.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3.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먼저 거시적 안경을 쓰고 매력적인 성장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자. 미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어떤 기업, 국가, 기관이 이 트렌드의 혜택을 볼 것인지 고민해보자. 4. 미래 시장에서 유망한 투자 대상을 찾았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자. 미시적 안경을 쓰고 구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기본 데이터 수치를 찾고 샅샅이 검토하자. 그래서 짐 로저스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보를 검토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이 항상 놀랍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5. 당신이 정말 잘 아는 것에만 투자한다면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5. 동료, 친구, 인터넷이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 당신의 흥미를 끄는 투자 대상이 있다면 최대한 정확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이것도 앞의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6. 잠재적인 투자 대상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 인생과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노력 없이 주어지는 대가는 없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이 정확한지 이중으로 확인한다. 7. 현재의 투자 트렌드만 따르지 말고 대세에 역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 아직 다수가 손대지 않은 시장에서 투자 대상을 찾아보자. 파산 직전의 기업을 분석해보자.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다면 투자하라. 8. 모두가 주식을 매도하는 패닉장일 때는 주식을 매수하고 모두가 매수하는 과열장일 때는 매도하라. 9. 상품 시장도 항상 눈여겨보라. 특히 주식 시장이 약세일 때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될 수 있다. 10. 해외 주식의 투자 가능성도 살펴보자. 이웃 국가는 물론이고 먼 국가에도 당신의 돈을 투자할 만한 흥미로운 기업들이 넘쳐 흐린다. 11.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보라. 중국은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몇 년 전부터 서구권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장 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일어나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해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주의가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앞으로 커 나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12.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인식의 틀을 국가가 아니라 늘 전 세계에 맞추고 있어라. 당신은 생각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이다. 자 이렇게 짐 로저스의 12가지 글로벌 투자 원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다산북스의 더 클래식 시리즈 중 짐 로저스 편이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리고 월가의 전설 세계로 가다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고 정말 짐 로저스를 너무나 부러워했었는데요. 짐 로저스가 30살 후반에 몇백억대 자산을 형성한 다음에 펀드매니저에서 은퇴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그 세계여행한 내용을 책으로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여행을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책도 다른 시리즈처럼 1부는 짐 로저스의 삶, 2부는 투자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의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3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삶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참 짐 로저스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짐 로저스는 지금까지 리뷰한 투자 대가들과는 전혀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워렌 버펫이나 존 템플턴, 피터 린치는 기업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꾸준히 올릴 것인지 10년, 20년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짐 로저스는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경기나 국가나 산업 분야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을 선택하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매도, 상품 투자, 선물 투자 등 모든 거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워렌 버펫 같은 경우는 상품 투자나 선물 공매도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투자 뒤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퀀텀펀트를 운영하는 10년 동안 너무나 일만 해서 이혼도 계속 하셨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 즉 역발상 투자를 해라. 그리고 투자를 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샅샅이 검토하라. 그리고 가치보다 저가에 사야 한다 등은 다른 대가들과 거의 대동소의한 원칙이었습니다. 즉 투자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반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언제 내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버티면서 좋은 투자 대가들이 책이나 강연을 들이신다면 하락장을 버티는 것도 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버티는 기간 동안에 투자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